별과 우주 이야기로 가득한 도심 속 별빛 사랑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 지난 29일부터 방화글린공원에 조성 중이던 강서별빛 우주과학관이 씹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. 연면적 889제곱미터의 지하 1층,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된 과학과에는 천체망원경과 우주 탄생의 원리, 별의 일생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습니다. 특히 지상 2층에는 우주를 느끼다라는 주제로 10제곱미터의 동스크린에서 길냥이 키츠 슈퍼문 대모허, 프롬 어스 투 더 유니버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상용됩니다. 우주과학관은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평일에는 선착순, 주말에는 예약제로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. 또한 올해의 한 해 입장료는 무료이고 교육 프로그램 등은 유료로 운영됩니다. 한편 강서구는 오는 10월 말 정식회관을 앞두고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위비한 부분을 개선, 질 높은 교육 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.